자, 잇진 벌칙 수행합니다. 정국이한테 가위가위 모셔서 이 와사비를 한 통 한 주먹이에요. 한 주먹을 이제 너네 참여도 안했는데 자, 지금 카메라 두 대 돌아와요. 롤 할게요. 롤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아, 참여도 안한 것들 MC 진짜 잘 본다. 와, 설마 진짜 먹는다. 고기보다 더 커. 엄마야 고기야 돼. 무거운걸 맞지? 롤うううううううう 왜 먹고 있어? 롤 거 두 대 낙기 아니면 롤 와, 대박이다. 야 남자가 먹어야지 야 남자가 먹어야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지